안녕하세요.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오늘은 낚시꾼이라면 한 번쯤은 꼭 겪었을만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방파제나 선착장이나 항구에서 낚시를 하다보면 항상 관광객들의 질문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게 한두 번이면 친절하게 대답해 줄 수 있죠. 근데 사실 묻는 사람은 한 번이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수십 번의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묻는 질문이 어찌나 다 똑같은지 여기서 뭐가 잡힙니까? 아니면 뭐 좀 잡았습니까? 그래서 잡았다고 하면 잡은 거 좀 볼 수 있습니까? 주로 이런 질문들이죠. 이렇게 계속 같은 질문을 받게 되면 정말 굳이 안아질 때가 많습니다. 뭐 이해는 합니다. 궁금하시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수하고 가능한 한 잘 대답해 드리려고 노력은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무례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허락도 없이 뭐 잡았냐고 가방이나 살림통을 열어서 뒤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 의자 배낭이 신기하다며 마음대로 앉아보고 뒤적거리시는 분들도 있었고 낚싯대와 릴리 뭐냐며 허락도 없이 들어보고 만져보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 마치 감독처럼 계속 옆에 서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지시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정말 기분 나빴던 경우는 담배를 뻑뻑 피면서 낚시하면 재밌어요? 이거 시간만 낚는 거 아닌가요? 하며 무시하는 말투로 묻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럴 땐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땐 못 들은 척하고 대꾸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면 그냥 가시더라고요. 암튼 왜 이리 남의 취미생활에 관심도 많고 창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궁금하시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물어봐야 할 텐데 말이죠. 암튼 제가 사람이 없는 갯바위나 구경꾼이 올 수 없는 곳에서 낚시하기 전엔 절대 달라지지 않겠죠. 뭐 물어보는 건 좋은데 서로 존중하는 기본적인 매너는 꼭 지켜주시고 궁금한 걸 질문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낚시하는 분들도 즐겁고 구경하시는 분들도 재미있는 안전 낚시를 바라며 이상 찌리박의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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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